이름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열대어 오늘은 스칼라레종 엔젤피씨를 만나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족관에서 만나는 엔젤피씨의 한 명은 스테로필럼 스칼라레이며 종에 따라 한 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칼라레종에는 대표적으로 실버 엔젤피씨가 있으며 거의 모든 계량종 플래티넘, 제브라, 삼색, 하프 블랙, 마블, 골든 등의 엔젤피씨는 모두 스칼라레종입니다 야생개체의 주 소식지는 남미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페루, 브라질, 바이아나, 수리남, 콜롬비아 등 아마존강의 지류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흔한 물고기입니다 야생개체와 인공번식개체 간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칼라레종은 대부분 북남아나 유럽에서 대량으로 인공번식되고 있으며 국내에 유일하게 수입되는 야생 스칼라레종으로는 페루 나나이강에서 채집되는 일명 페루 알텀, 리오 나나이 엔젤피씨가 되겠습니다 리오 나나이는 별도의 개별 영상으로 추후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서식지역이 정수역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지역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유통되는 스칼라레, 특히 실버, 제브라, 엔젤피씨는 국내 양식장에서 인공번식된 개체가 30% 내외이며 북남아 등에서 인공번식되어 페루 알텀이라는 이름으로 등답해 수입되는 개체가 70% 정도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페루 알텀은 페루 알텀이 아니며 이름의 리오 나나이가 붙은 개체들이 페루 알텀이라고 불려야 하는 개체들이니 구매할 때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조의 중층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행동이 느려서 유어기에는 얼핏 무리지어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클리드과답게 영역성이 있어 성어급이 되어 갈수록 마음이 맞는 한 두 마리 정도만 같이 붙어 있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수명은 보통 8에서 10년 내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육되는 물고기 중에서 수명이 긴 편이지만 대부분의 사육자가 다양한 이유로 엔젤피씨를 수명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사육자가 대개 합사 실수를 하거나 어항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엔젤피씨는 수조 내에서 세로 높이 기준 15에서 20cm 내외로 자랍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고 세로로 커지는 종이기 때문에 가로길이보다 높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소 높이 45cm 이상인 수조에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으로 24도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대부분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TH는 크게 상관없으나 약산성 6에서 약알칼리성 7.5 정도를 가장 선호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 종들과 어려움 없이 합사 가능하나 새우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소형 어종은 엔젤피씨가 커감에 따라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각 생물의 최대 크기를 고려해서 사육하도록 합니다 핀니퍼 성질이 있는 스마트라, 샤페 등의 물고기는 엔젤피씨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합사하지 않습니다 쌍만 맞으면 어렵지 않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스칼날의 엔젤피씨 종은 성어급이 될수록 암, 수의 외형적 차이가 확연해지는데 수컷은 이마 부분에 혹이 나와서 암컵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엔젤피씨는 암, 수가 맞다고 무조건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짝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어기 때부터 여러 마리를 사육해서 자연스러운 짝을 찾도록 하거나 수조권에서 성어급 개체를 데려올 때는 쌍 행동을 하고 있는 개체들로 선택하면 번식의 성공률이 더욱 높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스칼날의 엔젤피씨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덧불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